설교를 듣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이것도 저에게는 생소한 일이고 두 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유교사변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루마니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누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특세 요청을 받고 제가 벤커버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중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의 후속편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제 말씀을 하였어요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것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오늘 더블 블레싱 말씀에 이중적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3정은 3절은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빛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 속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다 같이 한번 문덕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이 구절이 계속 여섯 글자가 반복이 됩니다 11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아침에 여섯 글자를 우리가 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만 여러분 여섯 번 일장에만 여섯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앞부분만 할 테니까 여러분 여섯 글자를 외우셨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초에 딱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편의 33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더다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외웠는지 한 번만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저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전혀 없는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녀가 없을 때 너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있으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늦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이스마일을 낳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일 그만 낳고 이삭 낳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고에 노예를 쓸 때 출협기 3장 1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잘 대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렀잖아요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다들 두려워 떨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뭐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출협기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냥 바다를 본 겁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걷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 설교 더 이상을 빌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물 이 바다가 풍랑일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아니 죽게 됐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검 4장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심에 바다 돌아 이루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4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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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베데스다 현무시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천사가 동하고 내려 이 물을 동하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병을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저 물에 달려 들어가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을 원망해요 첫째는 나보다 다른 놈이 언제나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나를 물에 빨리 던져줄 친구도 없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을 둘로 나와요 나눠요 나를 돕는 자와 안 돕는 인간들 그는 소망이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1등만 치료받습니다 선착순의 행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이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이 날은 38년 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선착순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나 주께 나오면 누구나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는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자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풍랑이 잠잠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마른 땅을 걷게 되리라 하니 그대로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아멘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의 승리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병들이 낫는 기적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소로 너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진짜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는 거예요? 옆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실 말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이 정말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정말이죠?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루마니아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을 제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 있는데 어떤 분이 바다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어 주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세계 역사 속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가는데 무리를 걸으면서 풍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보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 한 절을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과 풍랑이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아버지여! 그때 31절에 오늘 제가 왜 기도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들었나 제가 개인적으로 어쩌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즉시 저분이 아까 얘기했죠 Immediately 즉시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데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꺼내주세요 그죠?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좀 나눠러 갑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붙들어서 즉시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꺼내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 같으면 얘를 꺼내? 얘를 꺼내? 물을 좀 먹여? 저는 반드시 고민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얘가 세 번 부인할 정도면 세 번만 먹여볼까? 넣었다 뺐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배신할 걸 뻔히 아는 주님이 그를 즉시 들어서 꺼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팔을 붙잡으신 게 아닙니다 손만 붙잡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성급하고 그러나 작지만 살아있는 금이든 모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은 계속 베풀어주셔서 영어로는 The undeserved grace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죄송한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송한 은혜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초라하고 이만큼밖에 없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넘쳐서 새벽에도 난 거 아니죠? 없어서 나온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진짜 믿음 되게 해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겨자씨만 해도 조사오니 하나님 껍데기 말고 위선 말고 내 믿음 날라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믿음 부족하지만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을 환란해서 온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건져내주시는 특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데 망설이질 않으시는구나 우린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마태봄 28장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들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찾아갈 때 혹시 뭘 들고 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무덤에 갔던 것은 뭘 들고 갔는지 아세요? 향품을 들고 갑니다 향품을 왜 들고 갔습니까? 향품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들고 갔다는 말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삐지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의 몸을 계실 때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십니다 그 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여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찾아오신 이 여인들을 주님이 영접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라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두렵고 큰 기쁨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질문하실 때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혹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준 것처럼 지금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느니라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그들 앞에 말씀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에서 달려왔습니다 죽어 계신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예수님의 향품 발라드리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믿음 온전히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가는 특세가 되시기를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연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무덤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향품을 들었지만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 가는 자마다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의 에리저나라는 곳에 보건방송이 있는데요 Heart and Soul이라는 보건방송이에요 Heart and Soul이 아니라 Heart and Soul 방송 이 방송국은 미국의 50개 주의 설교 시들을 구워서 발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오랫동안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10주년 때 간 적이 있는데 그 방송국을 세우신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여자분인데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방송국에 일하는 50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밸런티어 100% 자원봉사자입니다 10주년에 갔다가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 집사님의 운영과 섬김이 꼭 자기들한테 예수님 같대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온 땅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기암에 있었는데 방송국에 자립을 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계속 온검으로 다 운영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아리조나의 어떤 백인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지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몰라서 그 교회를 가본 겁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담임복사님을 만나러 기다렸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결국 끝까지 기다리다가 목사님을 잠깐 만난 겁니다 집사님이 그 목사님 담임복사님한테 백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방송국을 섬기고 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고 이 교회 예배당에 조그만 비전센터가 있는데 주님이 저 비전센터를 우리 방송국에 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전화번호를 달라고 우리도 그럼 기도해보겠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보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달 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얘기를 우리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미는 비영리단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일불만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정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연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자들은요 예언이란 말은 일기예보의 예자가 아닙니다 앞니를 예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정기예금의 예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맡는 것 중에는 앞니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러 절대로 목사님들에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케이스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훨씬 맞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한 것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평상시에 주님께 전혀 묻지 않고 지원자치 살다가 급한 일만 생기면 10년 한 번 와서 물어보시는 일들 있잖아요 주님이 놀라십니다 교인들 중에 제가 1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나다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쓰러져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와서 어루만져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쓰러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가 필요할 때 말씀하십니다 나단이라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기간에도 종교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함부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회개는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의 인생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것일 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 때 말씀하십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12년 다른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날 모든 것이 효음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옷자락 끝을 잡았을 때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혈류병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졌는지 그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여리골 지나가실 때 자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삿개오를 보시고 아저씨 내려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키 작은 아저씨를 내려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삿개오야 내려야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삿개오가 돼 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고통했던 갈등했던 시간을 내가 다 안다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아야 하리라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안 부르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지느냐 어거웠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그 여인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군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는 다 가는 오는데 절대로 왜 만지지를 않느냐 왜 접근만 하지 접촉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4,381, 12년 동안 여러분 혈륵병 앓던 여인은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혈륵병 앓던 여인이 4,381 동안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떠나 주님만을 붙드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 병만 낳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킬 때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인들이 이런 염려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을까 봐 염려하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못 들으면 어떡하시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 딸이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좀 할아버지한테 병문안을 갔다 와라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제 딸이 바빠서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까? 빨리 갔다 와라 못 아들일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중요한 일은 계속 말씀하세요 마스크 써라 마스크 벗어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들을까 봐 염려하는 여러분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헤매고 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담해색도상으로 막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붙여 쓰러지게 하시고 이는 이브왕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인 줄로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벤쿠버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교에 복음요일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신학사를 공부하신 분이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은퇴하셨고 그 아들은 지금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요일 교수라는 분이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을 다 읽고 2000년의 신학을 다 공부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00년의 신학을 다 공부하고 정리해보니 한 문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기독교 2000년 신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택했다는 말씀을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비치이슬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단순한 문장 글자 안에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울었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다는 사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마락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히스기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뒤에 문하세가 등장합니다 문하세는 인신 제사를 드린 악명 높은 왕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감추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몇 명 나오는데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다윗이 범죄하고 사무엘하 12장 범죄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부터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아의 처라고 말하고 회개한 다음부터 다윗의 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안에 처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주님이 뒷끝이 세시구나 그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뒷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고 똑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으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비참한 족보들이 다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시죠? 저는 이 족보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안은 어둠의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은 주님이 안 계시면 어둠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서 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죗덩어리 맞아요?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숨쉬는 것도 죄다 우리는 죗덩어리예요 마태봉 일장은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의 족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수많은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빛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모든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걷다가도 바람을 보면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전체를 끄집어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으로 너는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신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나신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죽으신 예수님을 시신을 아버지 형품으로 바르러 갔다가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찔리음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고 온전히 일어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즉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응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계없던 자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응을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글로벌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향품을 들고 갔던 자가 있다면 주여 죽어 계신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팔으러 갔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글로벌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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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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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